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자신의 강지를 잊지 않는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연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었고 소중했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소중하게 연기를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통해서 만났던 스태프들 그리고 박서경 감독님 사람 다 너무 좋은 사람들만 계속 만나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선물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좋은 사람이 되어서 좋은 연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멋진 상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